기다렸던 펜타이즈, 다시 만난 푸르지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경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그곳 펜타이즈 푸르지오 2차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역시 교통과 자연, 교육과 생활을 모두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푸르지오다운 입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거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프리미엄 라이프라고 하죠 그렇다면 나의 일상을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집과 집 주변의 환경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품격있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땐 이곳 펜타이즈 푸르지오 2차를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변의 교통환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경산과 대구를 잇는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제1지구, C4-1블록에 위치합니다 단지와 가까운 곳에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4월역이 있어서 대구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으며 경부선 경산역도 가까워서 전국으로의 훌륭한 접근성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달구벌대로와 경안로, 중앙고속도로 등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선사할 도로망도 잘 갖춰있어서 언제나 막힘없는 쾌속 고통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지 주변의 생활환경은 어떨까요? 도보거리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시설로 언제나 부족함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수성구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수성구 생활 인프라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대구 스타디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구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을 곁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쾌족한 생활의 자연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죠 단지 바로 옆에는 경산의 아름다운 호수인 중산지, 호수공원이 있으며 글린공원과 성암산 등 훌륭한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도심 속 깨끗한 자연의 힐링을 만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는 아이 키우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생활환경만큼 중요하게 살피시는 부분이 바로 집 주변의 교육환경일 텐데요 이곳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에서는 안심하실 수 있는 교육환경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보 거리에는 성암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가 위치한 중산 1지구에는 초, 중, 고교부지가 모두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학생권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또 수성구 및 중산지구 내의 학원과도 인접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명품 교육환경을 누려보실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 공원도 가깝게 있습니다 교통부터 생활, 자연, 그리고 교육까지 교육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는 당연히 미래 가치까지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펜타이즈는 여러 브랜드 단지들이 모여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넘버원 주거 문화를 이끌어가는 프루지오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다시 한 번 만난다면 그 시너지는 어떨까요? 펜타이즈의 미래가치를 완성할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의 단지 내부는 어떻게 꾸며질까요? 단지는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양 위주로 배치됩니다 최고 35층 높이로 경산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는 택배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전체 지하주차 시스템으로 계획돼 안심할 수 있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집니다 또 지하에는 세대별 개별 창구가 제공되어 있어서 여유롭고 품격 있는 실내 생활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의 조경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쉬어가는 힐링 스테이 컨셉으로 꾸며집니다 자연이 주는 휴식과 여유를 바로 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단지 안에는 오픈 스페이스인 잔디 마당이 조성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줄 테마 놀이 공간과 주민 운동 공간도 제공됩니다 프루지오만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이 가득한 그리너리 라운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의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로 입주민의 체력 증진을 도울 피트니스 클럽과 GX 클럽이 있습니다 또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골프 클럽이 개혁돼 있으며 운동 후 땀을 씻어낼 수 있는 샤워실도 마련됩니다 또 입주민 여러분의 자기 개발과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할 독서실과 그리너리 스튜디오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니어 입주민을 위한 시니어 클럽과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위치하여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단지 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의 입지와 단지 내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완벽에 완벽을 더해 경산에 다시 찾아온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펜타이즈 다시 만난 프루지오 펜타이즈 프루지오 2차에서 정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